리버싱 핵심얼리 두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보는 것처럼 메시지 박스 하나를 띄워 주는 이 기능을 갖고 있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의 바이너리 코드 그러니까 어셈블 코드를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업 내내 사용하게 될 올리디비지를 이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주어진 어셈블리 코드에서 이 메인 함수 부분을 찾아가는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한번 익혀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이 코드를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컴파일하고 링크까지 다 걸어서 .exe 파일을 만들면 이렇게 hello world.exe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파일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리버싱 도구인 올리디비지를 통해서 여기 파일 들어가시면 오픈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리디비지 유틸리티를 사용을 해서 오픈을 하면 이와 같은 분석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또는 pc에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금융, 인터넷 뱅킹이나 증권 같은 것을 한다고 해도 각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보안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앤티바이러스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라인이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들에서 이렇게 리버싱 할 수 있는 디버깅 기능을 갖고 있는 리버싱 할 수 있는 툴들이 올라와 있으면 자기들에 있는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분석을 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 때문에 계속 에라 메시지를 띄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거 이 올리디비지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켰는데 그런 에라 창들이 계속 뭔가가 에라 메시지가 있는 이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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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가 있다는 오류가 났다는 메시지가 계속 뜬다면 이 올리디비지를 일단 실행을 종료시키시고 제어판 들어가셔서 이런 보안 프로그램들을 다 삭제하셔야지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어떤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보안 프로그램들을 다 언인스톨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올리디비지를 다시 재실행 시키셔야지 정상적으로 동작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디비지로 디버깅 창을 하나 띄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올리디비지가 각각의 보는 것처럼 되게 많은 이렇게 윈도우들이 떠 있잖아요. 창들이 되게 많이 떠 있는데 각각의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올리디비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거는 차근차근 할 텐데 가장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메인함수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코드 중에 이렇게 쭉 길게 쓰여져 있는 이 코드 중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는 메인함수부터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C 언어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뭔가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그 메인함수가 있는 이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이것들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다양한 코드들이 먼저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거든요. 뭐 스타트업 코드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분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까지 다 분석하려면 어려우니까 분석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메인함수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어디부터 시작하는지를 찾는 것들을 오늘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을 보면 이제 크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개의 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코드 윈도우라는 창이 있고 이 창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띄워놓은 헬로우월드.exe의 어셈블 코드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어셈블 코드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오버부 시간에 잠깐 설명한 이제 이런 것들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CPU의 다양한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그 레지스터도 메모리잖아요. 그 레지스터에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져 있는지 에 대한 보여주는 이 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각각의 주소별로 실제로 이제 바이너리 코드잖아요. 그 바이너리 값들이 뭐 어떤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덤프 윈도우 코드가 있고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오버부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함수를 호출을 하면 그 정보가 스택 프레임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스택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차곡차곡 이렇게 쌓여가잖아요. 그 쌓여가는 정보 스택에 쌓여가는 정보들을 보여주는 스택 윈도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에 보면 여기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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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물음표로 되어져 있는 요 부분이 이제 그 이걸 실행할 때 설명해주는 그런 아웃풋 창들이 여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출력창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함수로부터 콜돼서 실행이 지금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제 요 안에 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창 한창을 좀 자세하게 보면 이제 코드 윈도우라는 이 창은 디스어셈블된 코드를 보여주는 창이고요. 각종 컴맨드나 라벨 등을 보여주고 여기서 보면 이제 요런 요렇게 이렇게 선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선 보이고 화살표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코드를 분석할 때 루프나 점프 위치 점프하면 이제 여기가 어디로 이렇게 뛰는지 이런 게 이제 화살표로 보여주고 루프 같은 경우는 요렇게 선으로 이렇게 감싸서 여기가 계속 이렇게 뺑뺑 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끔 분석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요렇게 보여주는 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본다 그러면 요기는 이제 메모리 주소값 드리고요. 메모리 주소값을 이제 표현하는 여러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이제 차차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요게 이제 헥사 코드로 되어져 있는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헥사로 된 코드들 이고요. 그거를 이제 어셈블 언어로 번역해 놓은 것들이 이제 요 창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창은 주석 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석을 여기다 달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달려져 있는 주석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함수 이름이나 뭐 이런 관련된 것들도 다 이쪽에다가 놓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라벨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다 다 지정을 해서도 주석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하는 창입니다. 자 레지스터 윈도우는 CPU의 레지스터 값을 실시간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실행을 해서 실행하는 지금 위치가 여기다. 여기를 이제 실행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 당시에 여기 이제 레지스터 값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오버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주 이제 관심 있는 거는 ESP 그 다음에 가려졌네요. ESP, EBP, 그 다음에 EIP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주로 많이 보게 될 것들이고요. 이제 나머지 뭐 EAX, ECX, ESI, EDI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을 할 때 이 내용을 분석할 때 많이 참조해서 봐야지 되는 것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덤프 윈도우는 프로세서에서 원하는 메모리의 주소 위치 값을 그 주소에 있는 값을 헥사와 여기 ASCII, 유니코드 값으로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필요로 하는 여기 이제 주소 값을 찾아서 가면 그 주소 값부터 시작해가지고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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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 해서 16바이트잖아요. 주소가 여기 지금 보면은 1, 2, 3 이렇게 증가하는 거 봐서는 이 라인 하나가 16바이트죠. 이게 지금 헥사 주소 값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주소 값들, 주소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요. 뭐 ASCII 코드 값으로도 요 라인에, 요 라인에 ASCII 거를 ASCII 코드 값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예, 수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예, ESP가 이제 이게 스택 포인터잖아요. 예, 이게 가리키는 프로세스에 스택에 있는 메모리를 실시간으로 그 값을 표현을 해주는 스택에 있는 쌓여있어 이렇게 스택이 쭉 낮은 주소 값으로 이렇게 계속 쌓여가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주소 값이 작아지잖아요. 예, 요거 보는 것처럼. 그래서 요기에 이렇게, 이 주소 값에 들어있는 값들이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창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을 조금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주소 값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요기 있는 요 주소 값들은 실행 환경이나 시스템에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시스템에서 요 주소 값이 나하고 달라요 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그 분석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울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시작을 하려면 우리가 이 EP 값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엔트리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뭐냐면 엔트리 포인트는 제어가 운영체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나 EP가 코드에 삽입해서 실행을 시작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제 운영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만든 여기 헬로월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에서 이 헬로월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메모리의 어디부터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실행시키기 위한 시작점이다. 라고 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엔트리 포인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뒷부분에 가면 사실은 이제 P 파일이라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파일을 P 파일 분석기를 통해서 열어보면 실제로는 이제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헤더 값에 EP 값을 계산해낼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럼 뒷부분에 가서 다시 배우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우리가 EP 구조를 모르니까 EP 파일 구조를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한번 실행을 시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헬로월드.exe를 올리디비지로 일단 파일 오픈을 한 다음에 디버그 창에서 런을 실행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메모리 앞에서 딱히 멈춰 있어요. 거기가 우리가 이제 EP 포인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이 창에서 보면은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P 값이 여기인 거죠. 이건 지금 그 코드 창이에요. 그래서 앞에 어드레스 있고요. 여기 가상 메모리 주소 값 쓰인 어드레스 값 있고 명령어 값, 16진수 명령어 값들이 있고 이 명령어를 디스어셈블 코드로 바꿔준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써있고 여기 커맨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주소 같은 거 다는 창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딱 멈추게 되죠. 그래서 여기 멈춰서 이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얘가 지금 콜 명령이네요. 보니까 콜 명령이고요. 콜 명령인데 어디로 이제 뛸 거냐면 이 주소 값으로 뛸 거예요. 이 주소 값으로 함수를 호출했는데 그 함수가 어디에 저장되어져 있냐면 이 주소로 시작되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죠. 그래서 그 함수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창을 보면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이제 버튼 눌러서 해도 되는데요. 이제 그 단축키를 조금 알고 계시면 쉽겠죠. 우리가 이제 C에서 디버깅 할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스텝 인투라고 하면 하나의 OP 코드를 실행을 하는데 콜 명령을 만나면 이게 이제 함수 호출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호출된 함수의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F8을 누르면 스텝 오버면 콜 명령을 만났을 때 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걔가 실행하고 나왔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 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서 F7을 누르면 F7을 누르면 이 함수가 저장되어 있는 004027 0C로 이렇게 제어권이 글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실행을 쭉 하고 리턴을 하면 걔가 이제 일로 돌아간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F8을 눌렀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로 지금 가가지고 이 명령어 창에 얘가 쭉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다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서 바로 여기로 올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F8을 누르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함수가 이 함수가 메인 함수를 호출한 건지 그러니까 여기에 메인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지금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F8을 누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F7을 누르는 거예요. F7을 눌러서 여기 4027 0C 주소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F7을 누를 거예요. F7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가 지금 이제 거기 콜 명령에 있었던 주소잖아요. 그럼 이제 이 창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창을 쭉 분석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제 막 명령어 하나하나를 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 절차를 따져보고 이래도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거를 쭉 봐서 얘가 쭉 봤더니 끝에 쭉 와서 보면 여기가 지금 함수의 끝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함수를 하나 부른 건데 제가 중간에 너무 길어서 이렇게 끊어놨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쭉 가서 보면 여기에 이제 리턴하는 명령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이게 메인 함수인가 우리는 지금 메인 함수가 사실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이제 모른다고 해도 그럼 이제 이게 어떤 함수인가를 한번 쭉 훑어먼저 보는 거예요. 훑어보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함수들을 호출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콜 명령이 있는데 함수의 이름이 보니까 이런 함수예요. 이런 함수. 이런 함수. 이게 지금 메인 함수에서 쓰는 함수가 아니더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메인 함수에서 쓰는 함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메인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게 메인 함수가 아니니까 이걸 일부러 우리는 지금 목적이 메인 함수를 찾는 거니까 이걸 일일이 다 분석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컨트롤 F9 를 누르면 커서가 지금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데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요. F8을 누르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를 원래 호출했던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일로 온 거예요. 이제 콜 갔다가 콜 가서 쭉 보니까 아 이거 메인 함수 아니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온 거죠.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점프예요. 점프 점프 명령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점프에서 여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쪽 주소로 가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F7을 눌러도 되고 F8을 눌러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오피코드 하나씩을 실행을 하는 애기 때문에 이게 콜이면은 F7을 누르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F8 한번 눌러보죠. F8을 눌러서 40104F 주소로 40104F 주소로 가서 이동을 해서 보는 거예요. 또 이제 일로 온 거죠. 그래서 푸시 해주고 또 푸시 뭔가 해주고 그 다음에 콜 해주고 근데 얘가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버뷰에서 물론 뒤에 다시 배워요. 오버뷰에서 봤듯이 콜하기 전에 푸시 푸시하는 거는 이 콜 명령에 함수 파라메타들을 지금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파라메타가 한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콜을 하네. 어떤 함수를 콜하네. 근데 이 함수가 지금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조금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F 여기서 보는 것처럼 7을 눌러서 F7을 눌러서 가서 대략적으로라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메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가서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 아시겠죠? 여기 가서 보면 여기서 콜을 해서 보면 여기 2, 4번지로 끝나니까 2, 4번지에 가서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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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더라. 는 거예요. 이제 이거 분석해보고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메시지 창을 띄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함수들을 지금 호출을 안 하니까 이것도 메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주석을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구나 모든 것들을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 지금은 가서 검사를 해보면서 가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일일이 다 분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쭉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여기 지금 이제 콜 함수가 있어요. 4, 0, 1, 0, 0, 0.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것도 바로 이제 이 위치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자, 이 함수로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에서 이제 콜하니까는 여기 이 4, 0, 1, 0, 0, 0으로 봤더니 지금 푸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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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해요. 그러니까 이거 파라미타가 몇 개예요? 파라미타 4개죠. 근데 여기 보면 푸시 409278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어떤 주소값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주소값인지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서 이 주소값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지 돼요. 그런데 그럼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뭐 이제 다양한 방법이 뒤에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창에서 보면 이렇게 덤프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소 쳐놔서 주소 쳐서 가는 방법은 단축키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가서 볼 수 있어요. 가서 이게 어떤 값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여기에는 유니코드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A0 이 주소 번지에는 가서 봤더니 이게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지금 파라미타가 4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함수를 뭘 만들어서 했었냐면 이 함수였거든요. 메시지 박스 보면 파라미타 몇 개예요? 파라미타 4개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또 보면 지금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보면 헬로우 월드 들어가고 리버스 들어가고 이렇게 순서가 지금 뒤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푸쉬해 주고 그 다음에 콜을 하는 게 얘가 메시지 박스를 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무슨 함수인 거예요? 여기가 어떤 함수 호출하는 거냐면 이게 메인 함수를 호출해 주는 애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메인 함수 부분이 여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지금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찾는 것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지금은 조금 쉬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뒷부분과 가지고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도 연습을 조금 몇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올리디비즈가 일단 익숙해져야지 되니까 그 이용해서 몇 번 연습을 하시길 꼭 바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령어 중에 이제 go2 명령 메모리 주소값으로 가는 거죠. 여기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go2 해가지고 401022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기 그래서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얘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기 직전에 이 앞에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f7이든 f5이든 누르면 그 다음 거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서 위치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커서 위치까지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bp 설정하고 해제하는 거 브레이크 포인트 우리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많이 썼잖아요. 디버깅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브레이크 포인트 잡아놓고 그냥 실행시키면 쭉 자동으로 실행시키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앞에서 딱 멈춰 서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올리디비즈를 하나하나 해보면서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데 그 실행하면서 죽어도 돼요. 그럼 다시 실행하면 되니까 연습을 자꾸 해서 조금 올리디비즈가 익숙해지게 하시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쉽게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베이스 캠프 우리가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을 한꺼번에 정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가서 정상에 탁 가면 좋은데 이게 이제 높은 산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중간중간 베이스 캠프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시도하다가 안 되면 다시 여기서 쉬다가 그러면 다시 아니면 맨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베이스 캠프들을 이렇게 설치해서 궁극점까지 가는 이런 게 이제 베이스 캠프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코드의 중간중간에 분석을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 우린 주소예요 이거 항상 메모리 주소값을 지정을 해서 빨리 그 베이스 포인트로 갈 수 있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메인을 항상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매번 할 때마다 메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한번 분석을 했으면 아 여기가 메인이 시작하는 곳이구나 그럼 여기를 베이스 포인트 아니면 EP 포인트가 여기서 시작하는구나 그럼 EP 포인트를 베이스 포인트 뭐 이렇게 잡고서 하면은 조금 더 빠른 릴리 분석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베이스 포인트를 잡고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주어진 이 헬로우 월드를 디버깅 할 때 이 주소값을 베이스 캠프로 지정을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이 주소값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이 주소값을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우투명령 사용해서 컨트롤 G 하면 이 창이 뜨고 거기다가 주소를 이렇게 한 다음에 OK 하면은 이 주소값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주소값으로 고우투명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얘가 이렇게 이거 지금 코드 창이에요. 코드 윈도우에서 여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은 여기 40104F였다. 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F8이나 F7을 누르면 하나하나 와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보면 F4 키를 누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냥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실행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커서 위치까지 실행이 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여기 이제 올 수 있겠죠.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번째는 BP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우투명령으로 일단 여기까지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한 다음에 그 커서가 거기에 있으면 거기다가 F2 를 누르면 이 위치에 있는 여기 이 주소값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거기에 BP가 설정됐다는 의미에요. 무슨 문제 아시죠? 이거를 BP를 해제하려면 여기다 놓고 다시 F2를 누르면은 BP가 해제되면서 이 빨간 색깔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BP 설정한 다음에 이번에는 F9 를 누르면 이건 F9는 BP가 있는 데까지 실행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거기서부터 분석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커서의 위치에까지 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실행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이거는 매번 이거는 기억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위치를 그러니까 이 BP를 설정을 해놓으면 이게 다시 실행할 때도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고우투 해가지고 이 주소 기억했다가 하고 이렇게 하는 번거로움이 없겠죠. 그래서 BP 설정해서 하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BP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뷰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 창이 뜨고요. 여기에 만약에 BP가 여러 개 이렇게 있다. BP 여러 개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중에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그 중에 만약에 내가 이 세 번째를 가고 싶다. 그러면 세 번째를 더블 클릭하면 그쪽으로 바로 이동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석 삽입 하는 거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고우투 명령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주석 삽입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주석을 삽입해놓으면 아 여기가 베이스 캠프구나 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사실은 일로 실행을 쭉 안 하더라도 주석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달아놓으면서 하면 우리가 나중에 분석하고 분석을 한꺼번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확 끝까지 마치는 경우들이 별로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뭐 일 있어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주석 같은 것들을 좀 달아놓으면 나중에 분석하기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주석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서치포 라는 게 있어요. 거기 서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건데 이 서치 중에 유저 디판 컨멘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주석 유저가 달아놓은 주석들이 창으로 다 떠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한 주석 찾아가지고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럼 거기다가 뭐 BP 설정해도 되고 여기 F4 눌러서 커서까지 실행 이렇게 해도 되겠죠. 라벨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라벨이라는 거는 원하는 주소에 특정 이름을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주소를 내가 매번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특별한 이름을 붙여놔서 그렇게 그 이름을 가지고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GoTo 명령하고 커서의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콜론 이용해서 거기다가 라벨 설정 하시면 그 주소가 여기서 보면 보는 것처럼 원래는 이 주소로 되어져 있는데 걔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라벨이 붙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서치해서 User Defined Label 이라고 하면 이런 창이 뜨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라벨들이 쭉 있으면 거기에 더블클릭하면 그쪽으로 이동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F4 누르면 커서 있는 데까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무조건 이제 GoTo 명령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4 눌러서 커서 로 할지 BP 설정 할지 아니면 주소 처리 할지 아니면 라벨 처리 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위치의 시작점으로 가능하면 빨리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베이스 캠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하는 코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인 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특정 함수들을 빨리 찾아내는 몇 가지 방법들이 이제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보다 더 많아요. 이제 뒷부분에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자 하나는 이제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특정 문자열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요. API 검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코드를 실행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메시지 박스를 띄운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F8을 계속 반법적으로 그냥 무조건 누르는 거예요. 누르다가 그럼 누르다 보면 언젠가는 메시지 박스가 뜰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메시지 박스가 딱 떴어 이렇게. 그러면 아 여기가 지금 메인 여기서 메시지 박스를 띄웠으니까 메시지 박스를 띄웠으면 아 여기가 메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다 실행을 시켜가면서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짧으면 괜찮은데 길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네트워크로 뭔가를 메시지 박스를 보내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뭔가를 보낸다 뭐 이러면은 사실은 찾기가 힘들죠. 눈에 안 보이니까 문자열 검색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서치포 우리 앞으로 자 여기 서치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레퍼런스 텍스트 스트링 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실행시킨 그 프로그램에 어떤 어떤 텍스트 스트링이 있는지를 다 지금 분석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치면 이렇게 문자열이 쭉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코드 명령을 메일을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헬로우 월드 있고 여기 리버스 점 컴 뭐 이런 문자들이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단서로 해서 메인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함수 이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목록이 떠있으면 마찬가지로 목록에서 다 더블클릭하면 글로 이동해요. 이거 더블클릭하면 이동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관련된 것들을 더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자 왜 이제 우리가 특정 API들을 사용한다. 얘가 라이브러리에서 메시지를 뿌려주는 함수를 쓴다. 그러면 이제 얘가 C를 사용을 하고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C를 사용을 했는데 메시지 창이 뜨더라. 그러면 얘가 Win32에서 메시지 박스라는 이 함수 API를 분명히 썼을 거다. 추론을 하는 거예요. 추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Search4에서 여기 InterModularCall 이라고 하면 그 API들 내부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을 불러주는 것들을 리스트를 쭉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내가 지금 찾는 얘가 얘잖아요. 얘. 얘를 또 더블클릭하면 걔를 호출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함수를 예측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코드를 조금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숨가쁘게 오죠. 좀 힘드시면 가셨다 하셔도 돼요. 자 이제 문자열 패치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연습으로 코드를 변경시키는 것들을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패치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파일이나 실행 코드 실행 되고 있는 코드를 수정하는 걸 우리가 패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문자열 패치라는 건 뭐냐면 얘가 지금 헬로우 월드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열이 뜨게끔 되어져 있는데 얘를 지금 수정을 해보고 싶은 언어로 수정할 수 수정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봤더니 이 헬로우 월드라는 이 스트링이 지금 어디 저장되어져 있냐면 이 주소에 저장되어 있어요. 수정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여기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여기에 4092 A0 여기에 가서 보면 여기에 헬로우 월드 이렇게 지금 저장이 되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수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여기에 가서 이 헬로우 월드를 웰컴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가 지금 헬로우 월드 건 뭐건 여기 주소에 있는 애를 참조해 뿌려줄 테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거 말고 예를 들어 메모리가 이거 말고 여기에는 지금 헬로우 월드가 여전히 있는데 여기 말고 여기다가 내가 다른 주소 예를 들면 얘는 거예요. 50000 이라는 주소에 여기다가 웰컴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서 얘를 바꾸는 거죠. 얘를 이 주소를 50000 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참조하지 않고 여기를 참조해서 메시지를 뿌려주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변조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 그 위치를 참조하게 얘를 바꾸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자열 버퍼를 직접 수정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문자열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4092A0에 있잖아요. 그러면 덤프창에서 아까 그 밑에 있던 이렇게 올리디비즈 있었던 이 밑에 있는 이 창이에요. 덤프창에서 GoTo 명령으로 이 주소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내가 바꾸려고 하는 영역 들을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E를 누르면 이 창이 떠요. 이 창이 그럼 내가 지금 드래그한 얘가 얘거든요. 얘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헬로우 리버싱 이라고 문자를 바꾼 거예요. 헬로우 월드를 헬로우 리버싱 으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메모리에 있는 값이 이 지금 여러분이 넣어준 값으로 바뀌어요. 주의해야 되는 거는 문자열 길이에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얘가 유니코드잖아요. 유니코드 문자열은 두 바이트의 널로 끝나야 돼요. 끝이 무조건 뭘로 끝나야 되냐면 이렇게 널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계산을 수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가 많이 더 길어져서 여기가 다른 값술로 채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널로 채워질 수 있게 여기를 잘 길이를 잘 조정을 해서 하셔야 된다.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정을 한 다음에 디버깅을 재실행하면 변경된 내용이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이 얘기가 뭐예요? 아까 헬로우 월드였잖아요. 그럼 그 헬로우 월드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바뀐 내용으로 다시 실행 파일을 바꿔놔야 되죠. 그래서 덤프창에 변경된 내용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우측 마우스 누르고 copy to executable 파일 이거 하면 실행 파일이잖아요. 이 실행 파일에다가 이 부분을 카피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카피가 이 이름으로 될 거고 원래 원본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으로 카피를 하나 해놓은 다음에 얘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원본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바뀐 내용이 저장된다. 여기에는 원본에는 헬로우 월드로 되어져 있는 거고요. 바뀐 거에는 헬로우 리버싱 로 바뀌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것처럼 헬로우 리버싱 이렇게 바뀌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장시킨 다음에 실행시켜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여경은 참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주소에는 이 주소에는 지금 이 헬로우 월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얘가 이 주소에 있는 얘를 여기서만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함수에도 사용하는데 얘는 여전히 이걸로 놔두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 바꾸면 안 되겠죠. 그죠? 이 함수에서는 그대로 헬로우 월드를 뿌려주고 싶다. 라고 하니까 그럴 때에는 문자열을 다른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여기서 한다로 하면 헬로우 리버싱 해서 이렇게 저장해놓고 이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문자열 주소값을 변경할 때 아무 주소나 맞고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베션은 페이징으로 전달되어 사용되지 않는 영역 여기 지금 사용하지 않는 영역이 대부분 어디냐면 우리가 메모리를 쭉 덤프창을 쭉 봤을 때 이렇게 00000000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널패딩 이라고 하거든요.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게 확실하니까 뒷부분에 가면 사용하지 않는 영역들도 잘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더 있어요. p파일 분석해서 하는 지금은 일단은 간단하게 널 영역을 찾아서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덤프창에서 아래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다 0000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널패딩 되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다가 하나 잡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0000으로 다 되어있지 않는 부분들 중간에 여기도 조금 있고 여기도 조금 있고 하는 거는 코드 영역일 수도 있고 다른 데이터가 사용할 수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잘못 만지면 코드가 꼬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덤프창에서 문자를 저장할 영역을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E 눌러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누르고 저장시키고 문자를 저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 코드의 커서를 여기에다가 위치시킨 다음에 여기가 지금 우리 아까 푸시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죠. 푸시하는 부분에 커서 온 다음에 더블클릭하면 이 창이 떠요. 어셈블 창이 거기다가 푸시 409 F50 여기가 지금 여기죠. 여기 지금 내가 지금 집어넣는 내가 지금 이렇게 집어넣는 이 영역이에요. 이걸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걸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대신 이제 이때는 앞부분에는 이 문자를 문자의 길을 잘 맞췄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여기 지금 널패딩이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길게 써도 되고 전체가 다 널이기 때문에 끝은 항상 0000으로 끝나게 이렇게 되어져서 만족을 하고 있잖아요. 뭐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써도 된다는 거죠. 이만큼 길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필요한 만큼 문자를 길게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오늘은 내용이 조금 길었죠. 그래도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복습하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